안녕하세요. 노현우입니다. 지금부터 제 유니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 유니버스의 주제는 마이 페이브리트입니다. 저는 딸기를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. 딸기는 맛있고 그리고 딸기 케이크가 될 수도 있고 딸기 탕후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저도 다양한 모든 컨셉을 소화하고 딸기처럼 뭐든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연우가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노래 한 숙을 하겠습니다. 더다른 스토베리문 한 수컵 감사합니다. 안녕